울산 천만사가 한국과 스리랑카 우호증진과 불교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지맨디스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지난달 29일 천만사 대웅전을 참배 후 주지향덕스님의 안내로 경례를 둘러보며 양국 우호증진과 불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발전을 논의했습니다. 주지향덕스님은 사지맨디스 대사는 불심이 깊고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도 높아 양국 불교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좀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지맨디스 대사는 울산 양식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해 늘 신경 써주시는 향덕스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화답했습니다.